마침 오늘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오늘 조금 전 윤 대통령 입장입니다. 정진석 부의장 입장은 어떤 걸까요? 정진석 부의장은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공주부여 청양, 가뭄이 극심, 가뭄 현장 가서 당 지도부 회의 열었으면 좋겠다. 민생이 최우선, 이 대표에 대해서는 대꾸하지 않을 생각이다. 정진석 부의장은 한 발 불러섰습니다. 청년 정치인,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가요? 이 대표가. 지금 이 내용을 둘러싸고 사실 가장 즐기고 있는 사람은 이준석 대표인 것 같고요. 많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빨리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런 측면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는 지금까지 사실 국민들의 삶과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보다는 입정치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설전들을 이루어왔고 사실상 야당일 때 대표가 되었고 야당일 때 했던 역할이 어떻게든 민주당과 정부를 공격했던 입정치였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고 그 비난함으로써 얻는 본인의 인지도를 가지고 사실 정치를 시작했다고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걸 입정치라고 하나요? 그걸 입정치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당이 됐죠. 여당이 됐으면 정말 민생과 관련된 지금 우크라이나 갈등 것도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갈등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여당의 정치인으로서 이제는 민생 안정에 관련된 일을 최우선적으로 했어야 됐는데 가장 먼저 이제는 누군가 비방하고 헐뜯을 데가 없으니까 첫 행보로 우크라이나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듣고도 나는 우크라이나에 잘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지금 저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우리의 민생은 파탄이 나있고 휘발유값도 잡을 수 없을 만큼 치솟고 있는데 왜 여당 대표가 혹시나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우크라이나에 가서 저런 행동을 하느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본인이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서 또 한 번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오늘 들어오면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자기는 또 하나의 입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저는 떡밥을 물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그런 정치적 행보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았는데 공교롭게 돌아와 보니까 자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공격적인 추태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입정치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정진석 부의장은 내가 말려나갔다가는 이 당의 내용이 자제되지 않고 더욱 격화될 것이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입정치에 빨려들어가서 우리 내용이 더 커질 거고 이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보고 이준석 대표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더 강력한 이야기로 상대방을 자극해서 입정치를 이어가려고 하고 즐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용규 의원의 의견은 이 싸움을 이 대표는 끝내기 싫어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 각각의 의견들 들려드렸습니다.